나만이 걷는 길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운동선수가 운동이나 해야지 무슨 미디어 활동을 해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. 서울에 가서 프로게이머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프로게이머 너 그거 하면 너 망한다. 너 나중에 후회한다. 너 진짜 망한다. 저게 성공할까. 누가 춤으로 직업을 해. 내가 더 이럴 줄 알았으면 춤 못 추게 하는 건데 막 이랬을 때 갑자기 되게 확 받는 거예요. 이거 봐라 내가 보여줄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크게 작용하는 여인은 아무래도 돈을 얼마나 돈을 내죠. 억대 연봉이 겨우 한두 명 얼마까지 도시나요. 지금 현금으로는 한 삼성동 성담동 이쪽을 너네 여기서 알바 2시간씩 하고 이게 인생이야 그래서 요즘 내가 많이 벌고 있냐. 그럼 더 벌어 일을 더 해 그 때는 팝핑을 했었고요.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. 저 형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. 언제까지 저럴 생각인 거지. 삶을 살아오면서 복잡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별로 깊게 생각 안 해. 나랑 결혼해 줄래요. 꿈을 가지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한계를 좀 빨리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걸 깨부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되게 쉬워요. 졸지 마세요. 제 인생이야. 순위는 영원하지 않아요. 정말 내가 좋아하면서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을 찾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베스트 원본은 올림원이 되나. 한계를 자기 스스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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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